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? 아 님들 아 나 조작당했네 님들 저 건드리지 마세요 진짜 저 못 들어갔는데 일단은 시체하는 창고 여기 오른쪽 끝에 있었고요 창고면 저 방금 바로 아래에 있었는데 창고 저 지금 사물함이거든요 방금 뭔가 지나가는 거 봤던 거 같은데 네 아 파티홀이 누구야 일 좀 해 아 참 재미없네 아 파티홀이 진짜 없네 아 파티홀이 진짜 아 너무 아 파티홀이 내가 괜히 파티홀이 고정 넣어놓은 게 아닌데 아 참 파티홀이 이란 하늘 진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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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기사 보여줘 정기사 보여줘 호 네 일단 우리 두 명 서로 위임님이 스티업 완자고 미래정려님이 그걸 보고도 신고를 안 했거든요 어 잠깐만 Teok Economme 아 저 산달토끼님 이거 죽여 내가 그걸 왜 그런 거예요 산달토끼님 경크요 산달토끼님 경크 아 저희 둘 다 봤어요 지금 아 네 산달독끼님 여러분들 칼찌기 산달토끼 썸면 됩니다 tod도쇠일 수도 있고 아 이거 도도 쐴 수도 있어 이거 아 맞네 그러네 무기님과 미래정량님 다가주세요 뭔 개소리다 하시는거죠? 아 제가 님이 써는걸 봤는데 님이 써는걸 봤는데 이거 산탈토끼를 맞고를 달면 될거같아요 네 맞아요 산탈토끼님 앞에서 알짱알짱거리고 있었어요 아니 그리고 이제 파티홀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저하고 모모스틱스인데 미래정량님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빨리 모르겠고 님이다 님이 파티홀이잖아요 가 아니고 어 그 누구야 진짜 도대체 아니라고 써도 그러면은 바로 동서서 정량님이랑 미래를 잡아주세요 아니 님이 알짱알짱거리고 있었으니까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거야 이거는 키키키키키키키 정말 연기를 잘하세요 키키키키키키키 안녕하세요 아 해치지 않아요 저는 선량한 거위에요 저는 해치지 않아요 봐요 아무일 없잖아요 지금까지 아니요 잠깐만 이러면 내가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네 어 뭐야 아 이런 닭돌기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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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님들 어 그 위에 밑에서 두 명인 사람이 썰고 지금 도망가려는 걸 목격을 했거든요 인재로 님이 이거 햄버님 이거 햄버님이랑 같이 발견했는데 아 아 아 지금 신입이 왔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가 폭탄을 받았는데 그래요? 뭐야 먹고 터졌다고 사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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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아 이거 바보 한건 터졌어요 바보 한건이요? 이거 많은사람들이랑 직격을 했고 바보 한건 터졌는데 혹시 이거 더블킬 수도 있으니까 그 안은 보안관? 아는 칼색 있다 하면은 좀 알려주세요 어차피 많은 살사도 보정하셔가지고 일단 아저씨는 그 펠리컨이셨어요? 아 펠리컨이였어요? 파티홀이 걸렸잖아요 저요? 뻥치지 말아요 여기에 파티홀이가 있다고요? 파티홀이 걸릴 수도 있죠 파티홀이였어요 파티홀이였어요? 파티홀이였어요? 네 맞아요 파티홀이였어요 아이씨 맞다 어? 근데 제가 폭탄 15초 받았거든요 중요한거는 아까 그 아까 15초 한번 받았었어요 제가 제가 15초를 받았어요 아 그전에 그전에 15초 제가 받았었어요 어 자 건대하죠 어이구야 누구 한명이 그 시공의 폭풍으로 가는 불쌍한 분이 한분 있었는데 안녕히 계세요 저게 저거 불었고 너 이겼죠? 형님 확정이죠? 오케이 아흥흥 대답해 아이고 뭐야? 아니 미겼다 어 나이스 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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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